난 팩트야, 팩트를 맞았으면 약간 지정이 말할게요 마음에 훔쳐받지 말아요 근데 이은이 입장인데 진짜 야 웃지마, 웃지마, 뭘 웃지마, 웃지 말라고 형, 이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무 헷갈리네 내가 이은이 말할수록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모니터로? 어? 왜 이렇게 많이 뽑아왔지? 어? 나 왜 이렇게 많이 뽑아왔지? 이렇게 놔둬 볼게요 이은이, 이은이, 이은이 아니야? 귀여워 죽겠네, 어떡하냐? 나는 너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내가 멋있어 보여서 반했던 순간은? 어... 이은이가 멋있어서 반했던 순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 자기 전까지 얼굴만 보면 멋있음이 번떡번떡 거려가지고 제가 진짜 항상 바란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아 저거 뭔가 누가 잡은 게 아닐까? 자아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 정말 너무 귀엽고 멋있어서 깨물어주고 싶었습니다 저거 100번 하니 형이 적었다 2번 하니 형이다 자아하는 모습을 보면 상빈이는 이은이가 운동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운동할 때 아... 애가 얼굴이 그렇게 꾸겨가면서 운동하는데 아... 야...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은이가 갈수록 몸이 엄청 탄탄해지고 다 부져요 다 부져져서 그래서 뭐... 잘 맞히지 않겠지? 등 운동을 했다 저거는 상빈이 형인데? 왜냐면 운동하는 거는 창빈이 형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 잠시만요 아 어렵네 내 생각엔 1번은 창빈이 형이야 2번은 뭔가 한이 형인 것 같고 한이 형은 아 2번 뭔가 너무 가식적이야 아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1번을 뽑으러 가겠습니다 야 아니라고 카메라 꺼봐 야 아니라고 야 너 진짜 너 진짜 부회한다 안 들리는구나 너 진짜 부회한다 나 맛있는 거 사줄보니 너 진짜 부회한다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 형들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 칭찬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심이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행동을 알고 있나? 당신의 대처 방법은? 일단 처음에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원래 되게 헬맑게 웃어요 원래 되게 헬맑게 웃는 이엔인데 기분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웃음이 살짝 눈 웃음만 살짝 이렇게 짓다가 진짜 정말 화난다 그러면 이제 표정이 싹 굳어요 표정이 싹 굳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풀어줘야 되는 행동은 일단은 안아주거나 안아주면 더 화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그 그 풀어주는 감정에 전달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 창비리 형인데 이거? 화날 때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또 다독여주는 형입니다 형입니다 이엔이가 기분 안 좋을 때라 이엔이는 기분 안 좋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된다 싶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꿍치렁꿍치렁 거려요 그때의 대처법은 저는 그냥 냅둬요 굳이 뭐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제가 화내는데 냅둬은 풀립니다 다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네 둘 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확실히 화날 이유가 있을 때 화난 거예요 맞아요 우리 멤버들 누군가가 화나면 약간 냅둬은 편이 많죠 저는 그 화난마손마저 귀여워서 귀여워 안아버립니다 아 어렵다 이번 거 진짜 어렵다 저는 3번을 고르겠습니다 제가 다 알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저를 잘 알고 있지만 3번도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약간 예민해지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둬요 그 말이 참 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3번을 골랐습니다 아니 이거 억울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제가 막내에 대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 뭐하지? 어 이거다 4가지 중 하나를 자음형으로 골라야 한다면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나 자신에게 진실 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뭔가 4번은 리노 형이 고를 것 같아 네 저기요 그것 좀 계속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이엠님? 좀 더 가까이 손을 이렇게 해봐 안 보여 우리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봐봐 아니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초점 좀 맞춰주고 대충 읽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자음형으로 골라야 한다면 네 첫 번째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자 되자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세 번째 나 자신에게 진실 되자 네 번째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전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다 이거 일단 3번 고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실 성실 겸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진실 3번 고르겠습니다 나 1번 아니면 3번 1번? 1번이 그거죠 어 뭐지? 다 뭐든지 다 최고가 되자 그거랑 2번이 뭐였지? 2번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그건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한테 진실을 보면 돼 나중에 1번 갈게요 일단 목표가 있기 때문에 3번은 3번을 골랐어요 오 1번 목표가 있으시대요 저도 3번이 제일 좋긴 해요 3번이 제일 좋긴 해요 모든 일에 최고가 되자 그냥 잘 가시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아이고 너무 잘 아는구만 내가 이 모든 일을 이게 좋은 거지 너무 잘 알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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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 말고 되고 싶은 것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 저는 저는 아기빵이 되고 싶습니다 아기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저 리노 형인가? 나 아니라고 아 나 맞지 3번은 리노 형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싶구나 나쁘지 않은 인생이지 돌도 저 인생 당한 사람처럼 말해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독수리가 되고 싶습니다 좀 날아다니고 싶어요 솔직히 빵이 돼서 남한테 먹힐 이유가 없어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양정이 돌 아주 마음에 들어요 3번이 꽤 오래 남네 이제 너가 살아남아 나 형께서 살아남고 있어? 살아남고 있어 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라는 점이라 그럼 바라는 거? 나는 우리 이현이가 지금처럼 무럭무럭 건강하게 쑥쑥 커졌으면 좋겠단다 커졌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아들인 줄 알겠네 앞으로도 상처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렇지 이 세상이 좀 각박하긴 해 둘 다 약간 멘트가 비슷한데 둘 다 고르기 어렵네 괜찮아 6번 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야 3번 뭐야 3번은 6번 고르라고 저 리도 형이다 3번 저 리도 형이다 3번 100% 그래요 6번 고를게요 내가 이긴 거야? 고생해 하이 베이비 안녕 베이비드 이현이 왜 이렇게 깜찍하게 생겼냐 귀엽네 저 깜찍하게 생겼다고 말하는 찬이 형인데 뭐야 나 현진 안녕 나는 21살 현진 씨인데 20살 이현이 대 17살 서바이벌 이현이 둘 중에 뭐가 좋냐고 난 17살 난 20살 17살 정인이는 정말 천진단만 했는데 그때 그 이현이의 감성이 되게 풋풋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같았어서 그때로 다시 예인이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더 성숙해 보이지만 되게 새롭고 계속 뭔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볼수록 더 기대하고 있어 누구 뭐 할까? 내가 물어봐 놓고 뭘 고를지 모르겠네 내가 물어봐요 뭘 고를지 모르겠네 그래 현재 지급에 만족하자고 전 7번을 고르겠습니다 예이 너무 과거에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20살을 골랐습니다 제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 답이여서 역시 우리 예인이는 승민이 형 아 누굴 나 근데 사실 7번이 승민이 형이라고 했는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 저 앉아 있으면 돼요 어 여기가 뭐야 원복이 형이야 다 나였어 괜찮아 나 6번 누구였어? 6번은 현진이었어 아 현진이 형이었어? 아 현진이 형이었어? 아 현진이었어 아 나 그때 형인 줄 알았어 질문이 그게 있었거든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게 될 것이냐 아기빵이라고 한 사람은 형이 알았고 아 진짜 아기빵? 그래 나의 소울메이트인가? 아 그래 왜 그렇게 나한테 못했거든 진짜 형이 나올 줄 몰랐다